1920년 커티스는 우주엔 다른 은하도 존재한다며 세플리와 충돌한다.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 주장한 세플리는 안드로메다 역시 우리 은하라 여긴다. 세플리는 태양계가 은하계의 중심에서 5만 광년 떨어져 있음을 알아내지만 커티스는 태양계를 은하의 중심으로 본다. 3년 뒤 에드윈 허블은 태양계가 은하계의 중심에서 2.7만 광년이 떨어져 있음을 찾아낸다. 성운들이 실제 2천억 개 이상 존재하는 외부 은하들 중 하나임을 밝혀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밖의 은하임을 증명한다. 태양계의 위치는 세플리가 맞고 안드로메다의 위치는 커티스가 옳다. 세플리와 커티스의 대논쟁은 관측자료의 양과 선택에 따라서 자연현상의 진실이 그릇될 수 있는 가를 보여준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우주적 겸허함과 인식의 격상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 동양에서 28수로 이해한 하늘 역시 우리 은하 전체의 1%도 안되는 작은 조각이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격상으로 가는 문의 전체의 중 하나임을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격상으로 가는 문의 전체의 전체를 모두 공개합니다.